LG전자가 LTE 스마트폰 신제품인 옵티머스 라이프로 일본 시장에 선보입니다. LG전자는 오는 14일부터 엔티티 도커모를 통해 옵티머스 라이프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라이프는 지난 7월에 출시돼 호평을 받은 옵티머스 2세 후속 모델로 오는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옵티머스 라이프는 4.5인치 디스플레이와 동급 최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고 일본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 사토 타쿠와 협업해 차별화된 색상과 UI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